예스 예스 그렇지 네 잔다 미친 속도 이거 네 잔다고 나아가 오늘은 8단계까지 깨볼라니까 11시다 어어 침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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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형 구해줄라니까 자자 알았다니까 네 잔다고 아 자라 불 꺼핀다 그러든가 말든가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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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빨라앉디 겁나 빨라앉디 어 뭐야 뭐야 니가 껐냐? 그래 내가 껐다 이 컴퓨터 중독자 새끼야 아 이 새끼 진짜 미친 놈이네 내가 니 미친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인지는 상상도 못했다 우와 똥 낀 놈이 승낸다 카드만 고맙 키보드로 입을 쫓잡아 째 뿐다잉 뭐라고? 야 너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하지 마라 깜깜하다고 눈에 보이는게 없냐 지금? 니나 하지마라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아 진짜 눈깔 확 뽑아다가 깍두기랑 오덕오덕 씨바볼라니까 우와 니 말 진짜 무섭게 하네 니 싸움 좀 잘하나 싸움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거가 그만해라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하지 마라 했다 야 슬슬 올라온다 나 지금 올라온나 올라온나 밑에 사람 다 올라와가지고 막 극정 끼쳐드리면 진짜 좋겠네 걱정새끼야 걱정 그래 극정 맑기도 못하다듬다 이 병신새끼야 와 나 맑기도 못하다듬다 이 병신새끼야 와 나 맑기도 못하다듬다 병신새끼라 했지 아 그만해라 그만해 진짜 짱난끼 아 프렌치 후라이가 감자튀김이구나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야 누구도 캔치 없지 시켜보자 야 우리도 뭐 저것들하고 통이랑 안 되겄냐 뭐더냐 안시키고 니가 해라 니가 해 돈 내가 내려놓게 주문 도와드릴까요 징거버거 4개 콜라 넉잔 프렌치 후라이 4개 콘샐러드 4개 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징거버거 콜라 프렌치 후라이 콘샐러드 4개 시켜서 14,800원입니다 있잖아 우리 비스킷도 비스킷도 시켜줘 비스킷 비스킷 드릴까요? 네 몇개 드릴까요? 몇개 드려요 비스킷 4명이니까 1인당 5개씩 해봐 4,5,20 20개요 야 이 쫌생이식이야 1인당 10개씩은 먹어야지 우리 비스킷 40개요 os food 업게임 택배 нар killing 점점